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고위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고3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1보다는 학력평가에 조금 더 신경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2때의 학력평가 잘 봐서 고3까지 잘 보는 페이스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고2랑 고3이랑 많이 차이가 나느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2 정도 됐으면 난이도도 많이 올라왔을 것이고요. 이제 9월달 정도 됐으면 고3 정도 난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9월 학력평가 때 많은 신경을 썼고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학력평가를 통해서 아 나는 모의고사에서 이게 약점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하고 학력평가는 시험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교과서 안에서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안에서 뭐 이런 식에서 주로 나온다면은 학력평가는 이제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본,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2 학력평가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은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고3 수능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저는 한국사 정리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고1 때 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풀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근데 혹시나 학력평가 한국사도 잘 보고 싶으면은 인강 최초 한국사 학력평가 대비 강좌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들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고3 겨울방학 돼서 개념 강좌 하나만 딱 듣고 가시면은 충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는 친구들은요. 고3 돼서 제 파이널 강좌 한 9시간이면 끝나거든요. 문제풀이까지 그거 다 들어주시면은 될 거예요. 9시간으로 투자해서. 알겠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라고 나오고 빗살무늬 토기까지 나오네요.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신석기 시대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설명 찾으러 가겠습니다.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것은 이제 삼국시대였죠. 삼국시대. 대표적으로 율령 반포라고 하면은 고구려 소수림왕 그 다음에 신라, 법흥왕 이 정도 있겠네요. 팔조법이라는 것은 고조선에 있었던 법이었고요. 간석기, 이름만 들어도 갈아버렸네요. 갈판과 갈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평통보라는 말이 나오면은 조선시대 후기가 될 것이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철기시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어? 이투스가 최초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투스의 줄이 많은 이지투 스터디입니다. 알겠죠? 쉽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 다보탑이라는 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라는 말도 보이네요. 불국사 3층 석탑도 보이니까 이 국가는 뭐다? 신라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Of Criciore Absolutly 한 걸 찾으러 갑니다. 옥조를 복석하였다. 고구려고요. 골품제, 신라. 뼈에도 품격이 있다. 라는 폐쇄적인 신분 제도였고요. 국자감을 설립했다. 국자감이라는 것은 고려의 국립대학. 천리장성. 요것은 두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고 또 하나는 고려시대의 도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내고 난 뒤에 싸운 것이 천리장성. 두 시대에 싸운 성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오케이? 굿. 육조직계제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 두 명이 떠올라야 되는데 한 명은 태종, 한 명은 세조였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2번.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춘추가 무릎을 꿇고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오케이? 흉악한 것을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당태종이 옳다고 군사 출동을 허락하였네요.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지금보다 나당 동맹이라는 것을 맺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 보겠습니다. 나에 보니까 문무왕 8년 당의 군대와 합하여 평양을 포효하였다. 고구려 왕이 먼저 보내어서 당군을 공격했다. 항복을 청했다. 됐죠? 결국에는 고구려 왕이 항복을 청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항복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구려가 모아있다. 멸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에 들어갈 것은 뭐가 있을까?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신라말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가 청해지를 설치했다. 신라말이고요. 이성계가 위하드에서 해군한 것은 고려말이고요. 최충헌의 교정도감을 신설한 것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최충헌집권기고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역시 예상대로 답이 있네요.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다음은 최승로가 고려의 4대 왕이 가를 평가한 일부입니다. 이거 문제 대충 읽었다가 틀려버리죠. 어? 선생님, 최승로 나왔으니까 최승로의 신무 28조를 받아들인 고려 성종?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려의 4대 왕이 가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읽어야 돼요. 8년까지는 정치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형벌과 상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쌍기예를 등용해가지고 아, 과거제를 도입했던 왕이네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뭐다? 고려 광종이에요. 오케이? 이거 사실 이제 내신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함정 잘 파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최승로 보고 고려 성종 뽑겠지? 이렇게 할 건데 이것은 광종이다. 참고로 최승로는 앞에 5명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한 오조정적평이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자, 수원하성을 건설하였다. 조선시대의 정조고요.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광종이 될 것이고요. 교육입국조서 2차가보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체제의 통일신라신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마도, 쓰시마삼을 정벌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세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굿.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 보겠습니다. 밑줄 친 전하의 제2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겨울에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만들고 명칭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든 인물은 조선시대 세종이었습니다. 세종 찾으러 갈게요.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신라진흥왕.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으니까 금법대진. 우리가 이렇게 수업시간에 배우고요. 홍범 14조. 2차가보개혁. 사군육진. 정답이라 부르고요. 22담로의 왕족을 보낸 것은 백제에서 무기력함을 느꼈던 무령왕이었고요. 망이, 망소이가 봉기를 일으켰다. 고려시대 무신지권기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굿. 좋습니다. 6번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료는 신당서에 기록된 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대조영예에다가 해동선국이라고 나오네요. 발, 해니깐 해동선국. 이 문제는 발해입니다. 어, 그러면 발해에서 주요 특징 중에 안 나온 게 지방행정체제네요. 5경, 15부, 62주. 자, 과전법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데 과전법이라는 것은 뭐냐. 고려 말에 만들어진 토지제도고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화베케이라는 것은 신라의 귀족케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방을 오도와 양계로 나눈 것은 고려가 될 것이고 가들이 사출도를 나스렸다 부여가 될 것이고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습니다. 자, 응답은 5번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체제입니다. 됐죠? 굿, 좋았습니다. 7번 겁니다. 밑줄 친 단판의 역량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외교안보연구소에 있는 서해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고려는 서해의 외교 단판으로서 소선영이 이끄는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땅을 획득하게 되었으니 그 땅을 갖다가 강동육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강동육주 찾으러 갑니다.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고 연행사라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죠. 병자호란의 결과 청각 군신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절단이 있었는데 그 사절단을 연행사라 부르고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신라 법흥왕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정개비가 건립되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청가의 국경 문제 때문에 세워진 거고요.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한 것은 고려시대의 공민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오후 4시 오우야 스카이가 천군을 이끌고 국물로 돌격했다. 일본군은 일본 공사관으로 호퇴하려 했으나 그들의 공사관도 이미 불타버렸다. 그 다음에 정변을 주도한 자들이 가운데 쓰러졌었고 김옥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본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나오네요. 결국에는 이 정변 김옥균 급진기아파 나왔으니까 뭐다? 갑신정변이네요. 자 갑신정변 시기 오른 거 가볼게요. 어디 갔을까? 임오군란 다음이 갑신정변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 주시면 되겠네요. 다. 오케이. 굿. 좋았고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을, 가하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아 누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인다. 청자. 맞죠? 청자, 고려 청자가 진짜 비싼 거 알아요? 진짜 이 고려 청자가 진짜 비싼 거는 억 단위까지 간대요. 이 도자기가. 아 뭐야. 우리 집에도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저희 집에 비슷한 거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를 딱 뒤집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알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습니다. 그거는 안 비싸요. 알겠죠? 무슨 얘기가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 왕건이 건국한 가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려다. 됐죠? 상감 청자를 모르더라도 왕건이 건국한 고려. 됐죠? 고려시대에 찾으러 가자고요. 주자감. 주자감이라는 것은 발해의 국립대학이고요. 발해의 국립대학. 머리가 떴나요? 자 눌렀고요. 자 똑같나요? 자. 석굴암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석굴암이라는 것은 통일신라. 그냥 신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신라의 범주 안에 통일신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통일신라. 오케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꾸 그 친구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 신라가 아니고 통일신라가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역사서 속에는 통일신라라는 말이 없고요.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이 통일 전과 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통일신라라고 명칭했고 그 명칭이 교과서에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굿. 판소리가 유행했습니다. 아 뭐야 조성시대 후기 한성순보가 발간되었다. 최초의 신문인데 근대 시기 1880년대 삼국사기 김부식이 지었습니다.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됐죠? 굿. 좋았고요. 10번 갑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아 뭐야 이순신 더 보지 않겠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인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권율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곽재우 고경명 조혼 곽재우 이렇게 기억하셨고 있고 조명연합군 이러한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갑니다. 최우가 강하도로 천도하였다. 고려시대 몽골에 침입되죠. 고려가 몽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윤간이 별부반을 편성하였다. 이것도 고려시대 누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고 어지연이 광성부에서 항전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누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미국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고 권율 정답이라 부르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맞서 싸운 것은 고구려가 수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벌인 전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4번 됐죠? 좋았고요. 11번입니다. 가아 제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강교 무리들이 공납하는 물품을 아우! 방납! 그 폐단이 심각하다. 그리고 방납의 폐단이 특히 심하다고 여겼다. 강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뭐다? 대동법 방납의 폐단을 벌어잡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대동법의 결과 뭐가 있을까? 기존에는 특산물을 내다가 이제는 쌀이나 동전으로 내대요.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특산물을 대신 사올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공인이라 부릅니다. 찾으러 갑니다.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을 조사한다. 정답은 1번이라 부르고요. 관료전이 폐지된 이유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관료전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면은 통일신라 신문항입니다. 됐죠? 굿.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농민들이 몰락한다. 갈려놓고요. 전시가 제도가 실시된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고요. 전시가는 갈려놓고 화폐정리 사업이 끼친 역량 이것은 언제냐? 대한제국식입니다. 화폐정리 사업의 결과 중소상인이 몰락하죠. 왜?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데 갑, 을병, 등급을 나누어서 바꿔줬기 때문이다. 됐죠? 굿.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쇠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지갑 열면은 지폐가 구겨진 게 많아요. 그러면은 뭐다? 50%밖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만 원 가지고 있으면 순간 5천 원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 몰락하는 거예요. 오케이? 굿. 자, 12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웹톤으로 알아보는 한국사 고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개혁편이네요. 흥선대원군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어, 비변사를 축소하고 호포제를 실시했다. 맞죠? 탄핵상소. 최익현의 탄핵상소까지 받으니까 흥선대원군 맞습니다. 찾으러 갑니다. 경복궁 중권하였다. 당시 경복궁 중권을 위해서 필요한 돈 당백전을 발행했죠. 우상국을 정복한 것은 신라 지증왕이고요. 경복대전을 완성하였다. 조선시대 성종이 될 것이고 초계문신제 조선시대 정조가 될 것이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 공민왕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됐죠? 굿.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분필이 점점 작아지니까 여기 아파요. 알겠죠? 이게 직업을 분필 쓰는 거 하는데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그립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하면 편한데 왜 이걸로 쓰십니까? 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그걸로 써봤는데 직접 잡고 쓰는 게 더 낫고 그리고 제가 보면은 글씨를 되게 진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줘서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데 한 번씩 이거 막 수업이 많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다 할 때는 여기 피 나요. 그래서 막 세수할 때 보면 아따가 막 이러보면은 피 나 있고 그래서 막 구둠살 비닐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죠? 아무튼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분필을 바꾼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알겠죠? 자 13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프랑스 로즈 세독이 파리에 있는 해군성 장관에게 발송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했대요. 그리고 약탈한 외교정각 도서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병인양료임을 알 수 있네요. 찾으러 갑니다. 개경한도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개경한도라는 것은 몽골에 침입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이것은 조선시대예요. 병인마케를 구실로 쳐들어왔고요.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강해군이 중립외교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형제를 죽인 것도 있고요. 형제를 죽인 거. 그 다음에 어머니, 인목대비 피해한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중립외교 정도로 알아보세요. 북벌운동에 추진되는 계기는요. 병자호란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준 것은 뭐다? 고려시대 문벌사회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벌사회 때 문벌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굿. 좋았고요. 14번입니다. 밑줄 친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번 농민 봉기의 주동자 전봉준에서 끝내버리겠습니다. 됐죠? 굿. 적의 우두머리 최시영은 망명했다라고 나오네요. 결국에는 최시영 동학의 이대교주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말하는 거네요.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차 동학농민운동 때 공주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관군 연합군 VS 농민군이 싸웠는데 농민군들이 무기의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삼별초의 항쟁 개경 한도에 반발했으니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은 묘청의 난 공화정 체제의 근대국가 수립을 추구한 것은 많아요. 첫 번째가 신민회 두 번째가 대한강목회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때문이에요. 수류무역장정 왜냐하면은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에 따라서 청나라 상인들한테 특혜를 줘요. 내지통상권 그러니까 일본도 말해요. 아씨 우리도 내지통상권 줘. 이러면서 최혜국대우조항을 요구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본은 조일통상장정에 따라서 내지통상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청나라 상인도 내지통상 일본 상인도 내지통상하다 보니까 국내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상권수호운동이라는 것이 전개가 됩니다. 됐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좋았고요. 15번입니다. 가 조약의 결과로 오른 것은 호버 헐버트 헐버트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 가는 뭐예요? 을사늑약 됐죠? 그래서 헤이그에 열린 2차 망구평화헤이에 헤이그 특사까지 파견하잖아요. 맞죠? 굿 갑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의 결과고요. 척하비가 건립된 것은 언제냐 신미양료 직후죠. 그 다음에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조선시대 됐죠? 조선시대 후기까지 가고 근대 시기에는 통신사 안 가고 근대 시기에는 수신사가 가요. 부산의 두 개항구가 개항된 것은 뭐 때문에? 강하도 조약 때문이고 최초로 최일국 대우가 허용된 것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됐죠?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됐죠? 굿 좋았고요. 16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쭉 하니까 양기탁이 결성한 비미결사 대선학교, 오산학교 나왔네요. 안양에 사는 대우 안양에 사는 대우 이런 공부 봤을 때 우리는 이 단체가 뭐다? 신민의 힘을 알 수가 있다. 신민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your absolute rule이 한 걸 찾으러 갑니다. 흥이 많아서 화요일마다 배고인과 놀았다. 이것은 뭐냐? 제가 신민의 암기 팁으로서 수업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독립협회고요. 교조 신후 운동 동학교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억울하게 죽은 교조 체제 후의 신분을 복원해달라는 것이고 구분 신참의 원칙을 표방한 것은 광무개혁 일제의 황무지개환권 요구를 처리시킬 것은 황무지를 보완하라. 보완해.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됐죠? 오케이? 굿. 퍼펙트. 17번입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정이 황제로 즉위하고 선포한 대한제국 됐죠? 갑니다. 대한제국 장용령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정조 경인선 대한제국 대 철도 만들어지잖아요. 식산 흥업 정책에 따라서 철도 은행 근대시설 많이 만들어집니다. 도병마사가 운영된 것은 고려시대 독서 산품가는 통일신라 원성학대죠. 독서 책 읽고 산품 3등급으로 나누어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하니까 진골기족에 원성만 사버렸고 쌍성 총관무가 설치된 것은 언제냐? 고려시대입니다. 됐죠? 고려시대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2번 됐죠? 굿 좋았고요. 18번 갑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식 들었나?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겼다고 하네. 무서운 세상이네. 소스 케얼드 헌병 경찰까지 소스 케얼드에 태연까지 소스 케얼드다. 무섭다. 무시무시한 정책을 펼친 것은 무력으로 처단하는 통치 무단 통치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제강점기 제1기 1910년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모습도 무서운 걸 찾으면 되는데 찾으러 갑니다. 홍경래의 난 세도정치기 영선사로 파견되는 유학생 근대 시기 1880년대 별기군 근대 시기 칼을 차고 수업 진행하는 교사 소스 케얼드 알겠죠? 오케이 군국 기무처에서 개혁안을 논의하는 관리 어? 뭐야 제1차 가보게요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4번 됐죠? 굿 좋았고요 19번입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퓨 볼게요 아 국채 1300만원 대구에서 시작되었고 돈과 관련한 사람까지 사상 돈 됐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나라빛을 값자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어 국채보상운동은 아 대구에서 시작돼서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정답은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았다 라는 것이고 방공령 철회를 요구하였다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방공령 선포되기 시작한 것은 뭐 이유냐면 조일 통상장정 이후에요 왜? 이 조일 통상장정에 방공령 조항이 명시되었거든요 금란정권 폐지 주장 금란정권 폐지된 것은 참고로 조선시대 정조 신의 통공 러시아의 죄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독립협회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권수호운동 참고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운동 단체라는 뜻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됐죠? 굿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 탐구활동 보고서 2학년 세무반 ㅇㅇㅇ 마인드맵하기 아 보니까 총독임명에서 아 뭐야 문관총독임명 가능 하지만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거짓말했네 뭐야 정치참여 면역의회 도평회에 설치되는데 의사결정권 없어 언론의 자격 허용 검열해서 삭제했네 뭐야 우리를 기만했네 겉으로는 문화통치를 표방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실상은 뭐다 우리를 기만했던 기만통치였고 친일파를 양상하려고 했던 민족분열 정치였습니다 찾으러 갑니다 정답은 5번 아 4번 됐죠? 문화통치의 실상 그러면 가보개혁의 결과야 라고 하는데 가보개혁의 결과는 뭐예요? 뭐 그냥 뭐 1차 가보개혁의 결과 과거제가 표지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신정권 성립되었다 무신정별이죠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무신정별 일어났고 강하도추약과 문화개방 갈려놓고 붕당정치와 탕평 이건 뭐 영조정조 때 탕평책 영조정조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저랑 이제 20번까지 해설강의 마무리 시험 봤는데 고2 학력평가였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서 첫 번째 보는 시험이었을 건데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랑 한국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1학년 때 다 끝낸 학교는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재밌게 이야기만 들어도 한국사 몰 속에 기억에 남고 싶으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시험 출제 포인트를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재밌게 잘합니다 실제로 한국사 다른 공부 하다가 지겹다 예능 보지 말고 제 강의 보면 됩니다 알겠죠? 예능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궁금하다고요? 그러면은 내년에 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설강의 마무리 짓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장 믿는 말 강의 끝에 하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한하고